전자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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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라는 거예요? 방송을 하지 마요 이거 팬분들한테 드려야 하는데 전체 생기 왜 넣어요 그래 약간 좀 되잖아요 약간 두더지면서 와 형 진짜 요리에 대한 지식이 하도 없네요 전자렌즈 전자렌즈 현실 전자렌즈 전자렌즈 진짜 요즘 이런 기계가 있을 텐데 이게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어렵다 그쵸? 소울까?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지러 네 증발 되겠죠? 이제 손이 수금들 먹을려나? 오 됐어 됐어 복끼 맞어 중불된 거 같아. 그래서 이거 비닐봉지. 2시간, 1시간? 1시간. 그럼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해야죠. 그럼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해야죠. 죄송합니다. 아니 여기 공유가 없어. 공유가 없어. 등재짜렬죠, 카메라. 형 Q&A를 받고 싶다, 내가. 2시간, 2시간. 2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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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간. 200개니까, 이거 다 넣어야 돼. 이건 단순 먹으니까. 이렇게 덜는데? 아니, 뭐야. 하던 품나면 있는데. 혹시 양파 잘 써시는 분 계신가요? 양파 잘 써시는 분. 없다고요? 도와주신다면요? 이런 거 같아. 뭐? 빡쳤어요? 고슬고슬하게 해야 돼요? 겉 짜야 돼요, 형. 어, 겉 짠다고? 네. 어. 형 2개, 근데 형이 물을 붙잡고 다시 걸 짜서 거기 물이 들어와요. 아, 이게 뭐가 차가워, 형. 이런 남자가. 해병대 조교 출신하라며, 겨울 바다 안 들어가 보겠어요? 겉 짤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넣으면 돼. 역시 양파요. 네. 손은 안 되죠, 도와주세요. 어? 파란 부츠도 썰어주세요. 네, 진짜 안 썰어보셨네요, 누나. 너무 구급해 봐. 그렇죠. 죄송한데 여보 좀 이렇게 꽉꽉 짜서 한 번 담아주시면 돼요. 제가 썰고 있을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